안녕하십니까. 해운대 구청장 김성수입니다.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세계인의 축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40만 구민과 함께 힘차게 응원합니다.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릴 월드엑스포가 부산에서 열리면 우리나라는 월드컵, 올림픽에 기어 세계 박람회를 모두 개최한 일곱 번째 국가가 됩니다. 대한민국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이 될 세계 박람회가 부산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해운대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에 해운대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화이팅!